다 준비되어 있으니 12강 와 모자르면 캐시로 사시면 된다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본주님 어디를 갈까요 일단 이분이 11강을 내비두고 9강을 12강 도전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디를 갈까요 본주님 정재기 먼저 오케이 오케이 정재기가 10강 오너거든요 10강을 진짜 잘 보내요 일단 불금 안틀면서 한번 할게요 자 해머 180개 복종 거의 100개 그리고 폴로 218개 수정 50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공할 수 있을런지 12강 11강을 먼저 올리는게 문젠데 근데 9강에서 10강 가는게 진짜 어렵거든요 10강에서 11강을 가는게 10강에서 11강 가는것보다 9강에서 10강 가는게 더 힘들어 힘들어 어 어 redef hurricanes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아니야 아직이야 이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 왜냐? 12강을 가야되거든요 12강 12강을 먼저 가야되요 이건 11강 가서 11강 먼저 가는게 먼저에요 이거는 아니 본주님 잠깐만요 본주님 본주님 말좀 해주세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본주님 말좀 해주세요 무서워요 말좀 해주세요 본주님 죽은거 아니죠 나 지금 머리가 땡에 띵에 아 어떡해 이거 와 야 이거 진짜 억가 너무 심한거야 이거 아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이거 11강 이거를 도전하시니 아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떨어지면 이것도 12강 띄운거로 가자구요 이거 돼야 내가 내가 좀 속이 편한데 이거 돼야 이거 속이 편한데 이거 아 잠깐만 이분이 이랬거든요 어 저기 저 이거 12강 도전하는거 저 처음인데 괜찮냐고 했는데 아 괜찮다고 저도 처음이라고 이러는거에요 자기도 처음인걸 저한테 대리받기신거에요 이거 아 안돼 자 갑니다 아 아 아 아 어맘 아 아 1통 아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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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통 1통 3통 그래 내가 맘 편하다 하나 둘 셋 나 아저씨 하자 자 하나 둘 셋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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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아리주엘, 아리주엘 하나, 둘, 셋 진짜 뭐야 이거?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거? 난 손달려, 손싸고 왔어 왜이래? 하나, 둘, 셋 셋 어! 와, 나, 나, 진짜 나 진짜, 나 손하고 싶어 나 진짜 아니, 나, 나, 나,ено 쓰리 온두진 진짜 죄송합니다 야 뭐야 뭐야 야 왔다 왔다 잠깐 야 아니야 마지막 기에요 마지막 기에요 진짜 마지막 기야 이거 진짜 3 2 1 으악 으악 기운 여기에 살짝 자 자 하나 둘 셋 아잇! 아 진짜 야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일단 하이 모자 할게요 야 이거 좋아야 되냐? 아니 원래 11강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저 처음이에요 진짜 저 이러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끝났다 지금이요? 30만원이요 30만원인데 11강 하나요 할머니 200개야 야 나도 당했어 이거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거 20만원만 더 충전하고 이거 하고 안되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만 좋아 처음에만 2만원 아... 아... 으어억... 으어억... 드디어 갔어... 으어억... 으어억... 드디어 갔어... 으어억... 일단 이게 저의 최선이고요 이게 최선이고요 최선이고 님들아 아직 더 있어요 강할 게 더 있어요 결투가 강화해야 되죠 결투가 장갑 신발 지금 구강이에요 그 강화할 거예요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새로운 마음으로 야 너한테는 그냥 다 맡긴다 같아요 억... components 허다 게임 홍시 카푀 이것들아 쓰읍... tut 얘들아 11강 요즘이 pieces 거고 thin eeet 48 딱 본전이네 간단한 미술까지 사용한 것까지 생각하면 조금 손해네 조금 손해 봉을찾기 생각하면 본전 아 그렇네 아 그래도 유튜브용으로는 뽑았긴 뽑았어 유튜브용으로 하나 뽑았긴 했어 아 20개짜리로 무기 두 겹 떠버리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